아, 어떡해. 불 켜 있어, 불 켜 있어. 자, 화끈하게 사과하고 내일 아침에 저 집에서 러니 워킹하듯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거야. 준비됐지? 괜찮아, 가. 이뻐, 이뻐. 선호야.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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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호야, 왜, 왜? 왜, 도저히 안 되겠어? 자존심에 허락 안 해줘? 안에 딴 년 있어. 설마? 출발해, 가자. 엎드리지, 엎드리지. 야, 지명수! 너네의 컬렉션은 몇 전째 그대로면서 사랑은 그렇게 쉽게 변하냐? 네가 그래서 해외 진지를 못하는 거야, 알아? 기절 완전 내 딱가라네. 나! 나는 누구한테 남의 단자로 붙어있는 건데? 나와! 나오라고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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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